안녕하세요. 저는 태용입니다. 저는 태용이 제일 먼저 음 아마 리크 앤 무리의 LP 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지금 LP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리크 앤 무리의 LP를 처음 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아마 일곱 번째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. 데뷔하고 나면은 라디오를 항상 나갔었으니까 아마 데뷔곡인 일곱 번째 감각인 것 같습니다. 아마 Highway to Heaven 때 뮤직비디오를 촬영 중에 제가 아마 혼자서 춤을 춰던 그러한 영상을 올렸습니다. Q. 어떤 원인인가요? 저 같은 경우는 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반신욕 하는 걸 좋아해서 반신욕을 할 수 있으면 반신욕을 하고요. 그게 아니라면 그냥 샤워를 합니다. Q. 어떤 원인인가요? 아마도 쇼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. 아마 저는 쇼케이스를 하고 있을 거고 아마 쇼케이스를 하는 도중에 앨범이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. Q. 어떤 원인인가요? Q. 어떤 원인인가요? 아마 루키즈 때였을 것 같아요. 프리데뷔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네이버라는 곳에서 검색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. Q. 어떤 원인인가요? Q. 어떤 원인인가요? 가십니다. 쟈니가 오늘 함께 유닛 촬영을 하는 게 있었는데 뭔가 둘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연습생 때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유닛을 이렇게 다 해보거든요.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굉장히 정했었던 것 같아요. How was my first on NME? Hope you had fun watching it. 저의 첫 솔로 앨범 샤랄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By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